저는 한국에서 4번 여행을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이름이 뭡니까? 제 이름은 라쥬 제 이름은 현수 현수, 고맙습니다 네, 좋아요 왜 이렇게 낚시하는 사람들이 많냐 역시 인생은 낚시지 어제는 시카라를 탔으니까 오늘은 하우스보트에서 한번 자볼까 합니다 그나저나 제가 하우스보트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시카라 타기 전에 그 길을 한번 잃었었는데 거기서 만난 가족을 한번 찾아가서 자문을 좀 구해보려고 합니다 이틀 전에 왔던 집인데 과연 저를 기억하실지 살람할레이쿰 미소가 좋으시다 아 근데 진짜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3초 전 2초 전 1초 전 엄마 아 살람할레이쿰 아 살람할레이쿰 아 살람할레이쿰 오늘의 집은 어디야? 집은 어디야? 아 일요? 아 일요? 보트하우스 잠시 오케이 네 아 아 잘 어울린다. 저는 집에서 구할 수 없네. 그래서 집에서 구할 수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네, 제가 가구에 대해서 구할 수 있어요. 근데 그냥 한 시간 정도 기다려야 하는거지. 한 시간 정도? 네. 한 시간 정도 구할 수 있습니까? 오케이. 게이트 1번 제가 전화할 수 있어요. 오케이. 여기가 아까 전에 달 게이트 1번 만나기로 했던 데에요. 게이트가 몇 개 있었나봐요. 가트 번호가 몇 번까지 있는지 되게 궁금한데 이거 실제로 가면은 시간 낭비거든요.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5,000원. 감사합니다. 너는 몇 개입니까? 내가 1,000원을 받았어요. 몇 개입니까? 네, 몇 개입니까? 너와 함께? 네. 살짝 생긴 거는 거북섬처럼 생겼거든요. 우린 거북섬! 겉이랑 또 안이랑 완전 다르네. 살짝 이제 반전 매력이다. 살짝 배처럼 가운데 복도가 있고 그 옆에 이제 방이 있네요. 여기가 방인가? 깔끔하죠, 그래도? 샤워실도 따로 있네요. 이곳은 물건이에요. 이게 몇 개입니까? 3,500원이요. 3,500원이요? 죄송합니다. 이게 제 버전도 없네요. 몇 개입니까? 1,000원이요. 보니까... 이제 알았어, 살짝. 이쪽이 이제 거의 역세권 가장 이제 이게 도시랑 시내랑 왔다 있으니까 여기 큰 방이고 3,500루피예요. 가격이 맞춰져 있고 그리고 제 예산 첫 루피 내에서 잠을 자려면 저희 뒤쪽으로 가야 된대요. 이 친구는 수영을 잘하니까 여기서 이제 자유자재로 다른 보트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겠다. 오는데? 일찍 Q. welcome welcome thank you I'm good thank you for asking good to know your smiling in your face where from I'm from South Korea and a General of Korean 한국어로 만나요? 당신 이름이 뭐예요? 제 이름은 박현수입니다. 박산듬요? 감사합니다. 옐로우 서브마린 한국어로 이름이 부산갈매기 부산? 저는 부산에 태어났어요. 네. 네. 맨날 긴치야. 긴치? 네. 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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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3개의 집을 구입하고 있어요. 정말? 네. 제가 보여줄게. 넌 rich? 저는 매우 rich. 내일 배달을 구매할 수 있으면 한국으로 가야겠어요. 오. 자신감 멋있데? 제 친구. 저는 인터내셜에 투어 업무가 있어요. 아 진짜? 네. 저는 한국에서 일하고 있어요. 네. 한국에서 일하고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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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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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화장실에 있는 화장실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24시간 동안 물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물은 강아지나? 아니면 물은 강아지나요? 아니, 물은 강아지나요. 물은 강아지나요. 물은 강아지나요. 물을 받을 수 있어요. 한국에서 4번 여행을 거에요. 안녕하세요. 이름이 뭡니까? 아... 제 이름은 Raj.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Hyunsoo. Nice to meet you. 차 디슬리오? 네, 좋아요. 차? 네, 차 좋아요. 아, 2단계가 있어요. 오, 친구들. 와우. 이건 물입니다. 죄송합니다. 물을 닦아줬어요. 아, 아니요. 아, 덥지 못해요. 아, 제가 좀 먹기 어려움이 될거에요. 네, 그냥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시기에, 날씨가 지갑해요. 그래서, 여기 사우를 만들고 여기 사우를 만들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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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채가 많이 먹어요. 여러 식을 먹으면, 식용유가 많이 먹으면, 이제 다른 식을 먹어요. 그런데, 여기, 우리는 다른 식을 만들고. 아, 이게 새 식을 만들고. 아, 이새요? 근데 당신은 다른 곳에서의 다른 곳이 될 것 같아요 다른 곳이 어디 있어요? 보여줄게요 카치미 차가운 곳이에요? 네 좋습니다 카와? 카와 카와 아 이제 알죠 다른 곳이에요 이건 새로운 곳이에요 와 대박이다 발코니 발코니 보이죠 윈도우? 네 윈도우 뷰 더블 윈도우 뷰 제가 화장실을 보여줄게요 정말 modern 집이에요 네 제 집의 토일렛보다 훨씬 더 좋아요 정말 좋은 작업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디자인을 좋아해요 외에 안 너무 많이 기대했지만 inside는 히트잇이 트위스트잇 그래서 히트잇입니다 히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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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쓴 차 맛 뭐 하나 선물해 주고 와야 될 것 같고 약간 대충 봤는데 이정도면 깔끔할 것 같은데 근데 뷰는 조금 정수기 뷰 배드도 깔끔해요 생각보다 제가 우려했던 화장실 이정도면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그죠? 샤워 이런거 다리 잘 모르겠어요 이런 이제 조금 구멍난 부분들이 더 인간다운 그런 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양철 지붕 진짜 오랜만에 본다 그나저나 이 색깔이랑 저 앞에 있는 색깔이랑 되게 비슷해요 이 차 색깔로 오늘 봤던 일모를 기억할 수 있겠다 여기 쿠션 깔고 조금 쉴려고요 아 뷰 미쳤따리 뭐 안해도 힐링이 났어 뭐 안 해도 도미라 보터하우스 잠시 손tv 보터하우스가 저녁이 되니까 이렇게 변하네요 네 로테일러에 오마이터는 대회의 글라스모 가와 아 아까 낮에 봤던 거랑 되게 분위기가 다르죠 제가 가져온 라면이 안에 있어가지고 I think it's halal food doesn't contain any Ah yes it's halal You can take it It's halal Do you want it? We can try No problem Do you know how to cook ramen? Yes Can you cook world? Maybe tomorrow morning? No tomorrow tomorrow Tomorrow? Today you have dinner Okay This is pumpkin with cheese I bring your spoon and everything The chocolate is a bite The coffee is a very reasonable So we got bread And it also has a really good It's good Well, it's a good It's not going to be a bag of flan If it's not enough It's going to go right away Ah, it's true The color is evident It seems to be in the body Some Yeas It seems that I keep cooking I don't think so Whole dish is just doing It's not a green one It's not a green one 음 여기는 초록색깔 자두를 먹는구나 맛있어 오 잘 잤다 어제 저녁에 자는데 보트가 많이 흔들린 것 같아요 보시면은 이렇게 베개가 떨어져 있죠 배 때문이지 제가 어제 잠구대 한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좀 좌우로 많이 흔들려 가지고 싸이 챔피언 노래가 꿈에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오늘 하루도 시작해 볼게요 이게 이제 보트하우스에서 식사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보니까 카슈미르 빵이네 오믈렛 그리고 이거는 이제 카슈미르 티인 것 같아요 아 맞다 카슈미르 티가 되게 썼었거든요 지금 먹어도 또 쓰네 좀 단 게 땡기는데 이게 설탕인가 아 설탕 맞네 넣어볼까 아 설탕 넣고 안져서 먹었네 설탕 넣으니까 괜찮은데요 오늘부터 이제 카슈미르 티 좋아하는 걸로 빵도 쫄깃하고 맛있어요 일단은 체크아웃 준비는 다 마쳤습니다 짐을 잠시 이제 보관해준다고 해서 여기다 이제 짐을 좀 맡기고 저는 지금 카메라를 잃어버린 상태여 가지고 카메라를 찾으러 체크아웃을 하고 그리고 이제 보트하우스를 떠날 예정입니다 저 어제 사실은 게스트북에다가 리뷰를 썼는데 그거는 내용은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거기 들어가는 날짜만 바꾸고 오늘 게스트하우스 오늘 보트하우스를 떠날 것 같습니다 참 길게도 썼죠 어제 진짜 할 일이 없었나봐 아무튼 날짜만 수정하고 여기를 떠나겠습니다 7월 14일 됐다 여기 재밌게 놀다가 갑니다